안녕하세요 체리와 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주 친구를 데리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숲소에 왔거든요 숲소를 보여드릴게요 짠 어때요? 숲소가 이렇게 트램펄름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이렇게 인형도 있어요 짠 이런 친구도 있고요 아직 공도 있답니다 이쪽이 저희 아버님이 잤던 데인데요 일단 저희 아버님이 이쪽에 잤던 데인데 지금 다른 저희 방에 저희 방에 지금 누가 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방으로 결정한 겁니다 한번 진주 인사해볼까? 안녕 이령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조카 그러면 피계 스피너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팽이 되는데 우리 심심한데 진주하고 팽이 대결이나 할까요? 진주야 팽이 대결하자 진주야 팽이 대결하자 진주야 팽이 대결하자 진주야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나 이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이거 밑에 이거 바꿀 수 있다 바꿀게 나 이거 나갈래 어떻게 놔야 돼 이거 어떻게 놔야 돼 저기 지금 왜 조카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으니까 조카 안은 이걸로 합시다 어 그거 놔 난 이걸로 해 근데 이거는 이쪽에 맞지가 않는데 얘는 좌회전 얘 우리 둘이 좌회전이고 얘네 둘이 우회전인데 이 놀이 이 놀이 이 놀이 난 그거 하자 그냥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쪽에 경치 보조 엄청 좋아요 경치가 경치가 억수로 좋죠 놀이터도 있고 네 강아지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